여러분의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네 무더운 여름 찾아왔는데요 정말 요즘 날씨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팔로우 어게인 투 서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? 아 그럼요 그럼요 세븐틴 첫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입성이었던 것만큼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의 무대, 열기, 추억까지 모두 담은 영화 세븐틴의 투어 팔로우 어게인 투 시네마가 8월 14일 한국에서 개봉합니다! 아이고 세계의 스크린을 통해 세븐틴의 무대를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스크린X 세븐틴의 14번째 멤버가 될 수 있는 화려한 4DX 스크린X와 4DX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울트라 4DX까지 다양한 포맷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앞으로 영화에 대한 소식은 이곳에서 전해드릴게요 극장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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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